얼마 전 멤버들이 보고 정말 데뷔 후에 하나도 안 바뀐 멤버 1위입니다, 제가. 저는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죠. 나이가 더 바뀌었죠. 나이도 먹고 얼굴도 바뀌고 고생도 바뀌고 나는 나이 그대로다. 하나 둘 셋! 파이팅! 가자! 머리 내리니까 글씨를 보고 왔다, 야. 그래? 아, 맞다. 이 옷을 입으니까 제 본연의 옷을 찾은 것 같아요, 제 느낌은. 진짜로. 어느 의상보다 편하네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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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저희. 다 이 얼굴이었어. 이 애매한 제스처 이런 스타일이었죠? 야 뭐야 나이를 안 먹었냐? 데뷔 첫날 때랑 똑같이 형 아니야 안 똑같아 이 형 렌즈 켜서 그래 렌즈를 끼면 어떡해 이 형 렌즈 꼈네 아 제스처 똑같다 똑같이 형 이거 똑같다 이거 똑같다 이거 아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하나 먼저 해놓고 살아 있네 자 그때 인사방식을 하면 첫째 인사방식입니다 둘 셋 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데뷔을 확인했습니다 우와 신기해 대박인거는 카메라 리허서로 했는데 앵글이 똑같아요 앵글이 똑같아요 데뷔 진짜 똑같습니다 네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안녕 안녕 사랑해 안녕 대박인거예요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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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는 더 나아야 자 잠깐 모니터만 하겠습니다 자 방금 간네 민사에서 웃겨서 제일 잘 알겠다 눈누가 엄청 엄청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막내 셋이 갑자기 너무 달라요 옛날에만 맞아요 빠졌어요 아니요 저희 우리 그때 제스처 그대로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아니요 진짜 웹초대 리버는 가장 안 바뀐 데뷔 투어 한 바퀴 엘리슈아 이렇게 끝나죠 모르는 거 보다 진짜 나는 영상에 깜빡을 났어 방송만 보면 진짜 똑같이 똑같네 제가 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 깜빡을 한다 재밌네 데뷔할 때 곡이 어느 곡보다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곡보다 쉽네 아재밋네 진짜로 지금 우리 팬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난 진짜 좋아하니까 너무 너무 좋아 아 진이 형 바지 안 내려갔어요? 왜 안 울어요? 안 울어요 왜? 진이 형이 울었잖아요 병이라고까지 우는 거 아니야 아 울어야 되는데 진이 형 여러분 모두 진이 형이 울었던 백스테이지 첫 방탄맘을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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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